야 그리고 그 뭐야 아바타 소개팅 있잖아요 그거 진짜 제가 제가 만들어낸 결과거든요 미쳤나 진짜 저 아바타 소개팅 제가 했거든요 페피디 형한테 도와달라 그래서 스튜디오만 빌렸지 제가 했거든요 미쳤나 진짜 막 중간중간에 메로나 들어간거 이런것도 다 제가 짰거든요 미쳤나 진짜 조용히 하세요 2화 언제하나요? 2화는 뭐 다음달에 해야죠 아 이번달인가? 어 한달에 한번씩 해야지 어쩌라는거냐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아 유튜브친구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땀흘리는남자 K라고합니다 오늘 제가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안좋은데 자꾸 얘들이 괴롭히거든요 좀 조업해주실래요 부탁드릴게요 좀 조업해주실래요 K 생삼겹살 대패삼겹살 된장찌개 김치볶음밥 먹방 파트너비지가 된 K라고 합니다 파트너비지가 되고 나서 처음 먹방을 하는거 같은데 예 진짜 너무너무 기분이 좋네요 저 이제 팝이거든요 저한테 이제 까불지마세요 아시겠죠 예 야아 야 귀막아라 팝 좋아요 야아 야 귀막아라 팝 어 어 뭐냐구요 경축했잖아요 빙씨야 경축 몰라요 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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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내가 파트너비지가 됐다고 방송에서 이렇게 지랄지랄한 빚이 있었냐 나 잘 모르거든 흠 요니 인방계를 안봐가지고 뭐 쪽지로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흠 흠 흠 흠 그만 좀 시비거세요 아시겠죠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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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 새벽 1시반에 공지상 좋고 잘 먹겠습니다 흠 아응 그리고 제가 내일 낮에 일어나면 그 뭐야 주사 맞으러 갈게요 감기걸려서 죄송해요 굴쩍굴쩍거리가지고 대패삼겹살 솔직히 대패삼겹살은 원래 나는 쌈장충인데 대패삼겹살은 뭔가 여기 기름장에 찍어 먹는게 더 맛있어 아 슈기가 100점을 슈기야 안녕 아 슈기가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기가 또 파트너 bj 축하한다고 전화까지 왔던데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매니저 힘 돼버렸나? 고마워 슈기가 그럼 이제 팝이 간담회 같은거 하면 니랑 만나겠네 어 슈기님 안녕하세요 파트너 bjk라고 합니다 개쩔죠? 슈기 슈기도 개인적으로 일어나서 진짜 팝이 축하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슈기랑 이렇게 따로 얘기하면 진짜 그 뭐야 밀가루 사건 진짜 후회하고 있거든요 제가 똑같이 해줄게요 그러니까 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음 슈기 고마워 제가 똑같이 해줄테니까 욕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지겠지 슈기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슈기 방송도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전 지나가겠네 아뇨아뇨 쉬어 쉬어 그리고 어제 그 뭐야 축하 파티에 와주신 bj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케이크 최고로 많이 받은 풍이 몇 게임? 지금 저 30 40 41만개요 응 생일날 41만개 맞지? 31만개인가? 아 31만개 31만개 오늘 태칭탕이 자꾸 40만개 거래가지고 제가 헷갈렸으면 미안합니다 40만개 40만개 기르고 깨냐고 지랄지랄 진짜 44만개 40만개 아 하이님 스티커 여기 가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10만개 누가 현금으로 줬냐? 안녕 형아 뭐 먹는지 보려고 같은거 시키려고 왔어 여기 고고 대패삼겹에서 생삼겹살 1인분이랑 대패삼겹살 2인분 그리고 된장찌개 그리고 김치볶음밥 날치알 김치볶음밥 5만개 4만개 4만개 5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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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비여서 오고 5만개 무비야 그 형의 제안은 아직 안 받아들일 생각이 없니? 봉준이 보다 돈 더 줄게 빨리 형 밑으로 와라 5만개 형도 매니저 구해야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 하나씩 빠져있어 응 하아 너무 달달하고 그래 인마 솔직히 돈은 뭐 비슷하게 줄 수도 있는데 뭐 형이랑 같이 이렇게 다니면 뭐 가끔 이렇게 여캠 만나고 가끔 뭐 가라오케 가서 한잔하고 와 머스탱님께서 일투오기 감사합니다 민지가 싫어야되나 내가 무비랑 카톡하는데 민지 얘기하니까 존나 갑자기 무비 은호 됐던데 아 민지 하지 마시라구요 아 그런거 아니라고요 민지 마시라구요 진짜 맛있어 아 팝이 된 기념물 이벤트 같은거 안할까 뭐하지 이거 뭐하지 시청자분들이 추천 좀 해주세요 응 근데 존나 화날라 그런다 여기 된장찌개 두부 없어서 솔직히 된장찌개에 두부가 빠진거는 김치찌개에 김치가 없는거와 같은거거든요 비빔밥에 계란후라이가 없는거 같은거 에이 기끼 이벤트는 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흔한거 말고 흐흑 지금 화가 날라 그래요 지금 두부가 없어가지고 형 퀵변하면 주면 안되냐 아 드릴게요 형님 잠깐만 잠깐만요 조용할 때 드릴게요 형님 너무 물타기가 돼가지고 저 어차피 100개 받았거든요 팝이잖아요 거짓말 시청자 포항집 초대? 시청자 포항집 초대? 야 그렇게 시청자 초대할거면 여러팬에 포항집에 초대하지 인마 미쳤나? 진짜 건빵 택키들 중독하러 드릴게요 좀 이따 조용할 때 얘기하죠 그 킥비를 이렇게 주면 무지혜죠 아시겠죠? 난 킥비를 저 맨날 중계방에서 시청해 죄송한데 저 중계방에 안생기는 bj인데 뭔 중계방에서 시청을 해요? 저 오늘 파틀라 비제도 했으니까 여기가 3,200명 보고 있는 거지 내일 되면 또 800에서 1000달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사기치지 마세요 진짜 고소할 거예요 야 그리고 무슨 내가 도박만 한다고 파트너비지 도박만 하는 애를 파트너비지 줬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니도 bj 시작해서 도박만 해 그럼 파트너비지 주겠지 무슨 도박만 해서 파트너비지를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아니야 내가 무슨 방송을 6년차인데 맞지? 무비야 나 추리지 소나를 위아이어님께서 100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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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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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생각에 끝을 듣고 네 생각에 퍼그러워 이상해 으흠 으흠 너도 좋아한다 너 아무 일도 없는 전혀 이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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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응 으흠 너 뭐 우리 응 나를 일로 왜 너 너 너 나 돌아오셨을 때 꼭 힘이 돼줘야지 하이고 또 여자꽃이냐? 무슨 여자꽃이에요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의 검정색 기젤이라면 저분은 새하얀 기젤이야 똥물을 튀길 순 없지 인정? 근데 이 와중에 너도 하얀색이야 이렇게 채팅 치는 새끼들 강토해주세요 비꼬는 것 같거든요? 이미 튀었다고? 미쳤나 이 새끼들 진짜 미쳤나 진짜 미쳤나 너무너무 지금 힘들어가지고 오늘 벨풍선을 2시간동안 이렇게 너무너무 힘들게 받아가지고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밥이 고기가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지금 밥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진짜 모르겠다 근데 그 와중에 생삼겹살 다 먹었네 아가미요 입으로 들어가고 있어 일부러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저 또 이거 밥 먹고 나면 또 3차전 시작이에요 또 시작이에요 너도 바라던거 아니야 좋지 근데 좀 앉아있으면 안되나요? 예전에 남캠 때처럼 벨풍선 받으면 앉아서 노래나 부르고 그러면 안됩니까? 밥상 치우기 생각하지 말라고? 좋아좋아 천천히 먹어야 되겠구만 야 일단 오늘 엠비피니 누구냐 갯바람형 알려나? 성우형인가? 아 베나인가? 베나 아니면 성우형 같은데? 베나겠다 베나 베나겠구나 아 다주니 다주니나 아 멍깨비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멍깨비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500개 잘 먹겠습니다 와 힘들어 야 무비야 내일 학교 안가냐? 아 내일 빨간날이구나 야 내일 빨간날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시청자분들? 아 내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 아 근로자의 날은 학교는 가는구나 미안합니다 급식새끼들아 개지랄하네 진짜 미안합니다 예 미안해요 예 미안해요 예 1일 3일 5일 쉬는 날이라고? 하아 난 언제 쉬냐 이렇게 말하면 또 쉬기에 그럼 개지랄 몽준이 240씨가 언제 시작하는데? 몽준이 240씨가 언제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은 그 다음 날은 2만 개도 못 받을걸 이 새끼가 별풍선 많이 받으면 그 다음날 쉬는구나 하면 진짜야 개 좁될걸? 2만 개도 2만 개도 아 또 아프리카에서 그 별풍선 평균 랭킹 1등 K거든요 조용해주세요 조용해주세요 한 짤짤이 200개 맞겠지 짤짤이라니 200개가 100개같이 와 근데 내가 진짜 파트너BG가 대단해 진짜 나도 진짜 나 진짜 장난치고 파트너BG 전화받고 나서 본사 가가지고 미팅을 할 거 아니에요 미팅이 끝날 때까지 몰카 아니냐고 계속 운영되는 데 물어봤어 진짜 차이 파트너BG 담당자 분이랑 그리고 남자 저 담당하는 운영자님이랑 이렇게 3명이서 미팅했는데 뭐 파트너비지에 대해서 설명 듣고 파트너비지가 되면 이런 혜택이 있고 이런 게 있다 이런 거 설명 듣는데 쟤 계속 뱀눈 뜨면서 몰카 아니냐고 그러고 나서 너 스머프 일부러 한 거지 그쵸 솔직히 오늘 일찍 일어나서 번지점프하고 밤에 이렇게 축하파티 있으면 진짜 너도 말고 이렇게 건덕지가 하나도 잡을 게 없는데 파트너비지에이 아니 그 이번 달 약속을 번지점프를 안 지켰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몰카 맞대 근데 솔직히 좀 약간 존나 간지였다 그 전날 소개팅 방송으로 2만 6천 6백 명 찍고 진짜 존나 많은 사람들한테 와 진짜 이건 케이가 잘했다 인정받고 또 그 다음날 빡 하고 근데 솔직히 엣지 누나가 입방계를 보고 화만 안 보냈으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시청자 분들한테 최고의 몰카였는데 와 진짜 그 누나가 화안만 안 보냈으면 진짜 내가 시청자분한테 할 수 있는 최고의 몰카였데 오 임반계를 보고 화안을 보내가지고 진짜 미쳤네 진짜 형 팝이 축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악 트짐하고 반물 알겠어요 아 근데 배부른데 이거 먹으면 또 3차전을 시작해야 돼가지고 힘들거든요 아 환영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니까 내가 지금 밥을 코로 먹는지 입으로 먹는지 잘 모르겠다니까 양양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 오랜만이다 감사합니다 아 다들 자러갔으면 어쩔 수 없지 뭐 그러면 나 3분만씩 해주세요